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빛나는 미모와 해맑은 미소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5월 25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마이유니버스 뮤직비디오 현장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록그룹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의 협업곡인 마이유니버스 뮤직비디오는 음악이 없는 세상에서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저항을 하면서 외계인 밴드 슈퍼노바치라 서로 다른 행성 공간을 뛰어넘어 합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은 세계적인 거장 데이브 메이어스 감독이 맡았는데 뮤직비디오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 높은 CG기법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 SF 영화에 버금가는 영상을 구현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은 홀로그램으로 등장했습니다. 뷔는 SF 영화의 주인공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과 빛나는 외모로 아우라를 발산해 전세계 팝팬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뷔는 와일드한 티셔츠를 입고 앞머리를 세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저항군으로 변신해 등장했습니다. 닭은 얼굴에 꽉 찬비에 화려하면서 수려한 이목구비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저항군으로 변신한 뷔는 넓은 어깨와 탄탄한 몸매로 강한 남성미를 발산했고 둥글고 귀여운 얼굴에 소년미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뷔는 감독과 진지한 의논을 거쳐 촬영에 임해 제작진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촬영 후 진지하게 모니터링하는 모습에서는 CGV 별명처럼 완벽한 뷔의 얼굴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메이크업을 수정하는 모습에서는 마치 도자기 인형의 채색을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뷔는 멤버들과 동작과 눈빛에 대해 의논하면서 완벽한 동작을 연출하면서도 순간순간 장난을 치면서 활기를 넣어 웃음을 선사 길고 힘든 촬영장에서 행복전도사 면모를 뽐냈습니다. 팬들은 웃는 목소리 너무 힐링 그 자체야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조각같은 비주얼과 넘치는 끼를 자랑하며 본투비 슈퍼스타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25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캐릭터를 활용한 모바일 퍼즐 게임 BTS 안은 엔더섬의 공식 트위터 및 유튜브 계정에 역시 평범함을 거부하는 비 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은 인더섬 우 BTS 게임의 사전 예약 진행을 홍보하는 짧은 리액션캠 영상으로 조각같이 잘생긴 비가 특유의 끼와 매력으로 영상을 알차게 꽉 채우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비는 귀여운 소년같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반가해요 를 트로트 선율로 능청스럽게 부르며 도입부터 즐거움을 선사해 영상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보라카이 이것 좀 보라카이 라며 팬들 사이에서 오락부장으로 불리는 특유의 개그감을 뽐냈습니다. 비는 어린아이 같은 귀여운 목소리로 야 이걸 보라고 라고 애교 섞인 리액션을 이어가는가 하면 굵은 목소리로 인더섬 좋습니다. 라는 상반된 리액션을 보이며 쉴 새 없이 다채로운 매력으로 눈을 뗄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진지한 목소리로 좀 더 창의성 있게 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집중해서 살펴보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다가 깜찍한 목소리로 안녕 이라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반전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15초 남짓한 짧은 영상을 팔색조 같은 매력으로 빈틈없이 채운 뷔의 모습의 팬들은 이게 바로 아이돌의 아이돌 유기미남이다. 저 얼굴이면 숨만 쉬어도 본분을 다 한건데 애교 많은 끼돌이라니 우주미남 개그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제복 콘셉트 보고 싶은 남자 아이돌 1위에 올랐습니다. 뷔는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최예돌에서 진행된 제복 콘셉트 보고 싶은 남돌은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뷔는 총 36,413표 중 1만 6,689표를 획득 1위를 기록했습니다. 뷔는 2018년 공식 트위터의 2014 mbc 가요대재전에서 선보였던 해양소년단 제복 의상 영상을 공개해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해외 미디어들은 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항상 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트렌드 세터로 멋진 의상을 잘 소화해낸다. 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주간지 뉴욕 매거진은 뷔의 패션을 2022 그래미 베스트룩 17에 선정하며 뷔는 난이도 높은 스타일링도 특유의 스타 아우라로 훌륭하고 맵시 있게 소화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태영이와 제복이라 게임 끝이지 태영이가 제복 입고 나타나면 제복도 품절각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오는 6월 발매되는 방탄소년단 새 앨범 프루페의 컴백 의상 콘셉트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